안녕하세요 크리스티 영사학교 논의원의 신상환 복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치명적인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모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형의 진영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께 쫓겨나긴 했지만 그들의 신분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명적인 능력이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필시 귀신들의 먹잇감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없죠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두움인 귀신들이 어떻게 잠복할 수 있냐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가 과연 귀신들과 싸워본 경험이나 있습니까 이는 마치 인터넷 전쟁 게임에서 재미로 게임을 해본 청소년들이 진짜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데려가면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이미 귀신들에게 접수가 되어 지배받고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들이 공격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미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어떤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훈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성학교에서는 기도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만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들은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갖고 있거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의 치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라고 시켜보면 대다수가 귀신들이 드러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귀신들과 피터지게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공격하는 공격 전략을 알아야 피터지게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귀신들이 넣어주는 공격인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폐퇴하여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귀신들이 생각으로 넣어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죠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받아들여 하고 있다면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줄과 거짓 증언이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라 마태복음 15장 1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타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어스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죄의 목록들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 같은 죄의 덫을 놓고 걸려 들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삼아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리 호락호락한 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아채고 조심하고 있는 죄의 목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은 여러분에게 실패할 확률이 높을 거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감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이 무엇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업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실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뒤무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주 짓는 죄의 목록을 말해주고 있죠 그 죄의 목록은 위에 마태복음과 갈라데서의 목록과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게 해주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목록으로 시작하고 있죠 또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은 것은 죄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죄의 현상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귀신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높이며 남을 무시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오로지 자기를 섬기며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죄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다른 모습이 바로 자기의 엄민입니다 자기의 엄민이란 자기를 흠모하며 사랑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떠올리며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자신이 당한 불행한 사건과 상대방을 떠올리고 억울해하며 분노해하고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바로 화병이나 만성두통, 만성소화불량, 신경세약 등의 고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을 말하는 조연증 등의 정신질환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정신분열은 죄다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질병의 시작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엄민에 빠지는 죄의 덫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영성학교에 와서도 기도훈련을 하면서 귀신이 드러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엄민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며 싸우려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불행한 인생을 슬퍼하는 자기의 엄민의 죄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며 아무리 자기의 엄민이 귀신이 넣어주는 죄라고 말해주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싸울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기의 엄민에 빠지는 죄를 반복하기에 귀신이 떠나지 않고 기도의 진도가 지지부진하게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훈련시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해주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면 어느새 자기의 엄민에 빠지는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도록 보존하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우선적인 자격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생명과 육체를 미워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평생 자기를 사랑하며 육체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부여하고 성공해서 탐욕과 쾌락을 누리고 자기의 의류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은 귀신의 소금에 빠져 죄를 짓고 지옥에 빠져드는 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 만족에 빠진 대다수의 우리네 교인들이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